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제 넣었던 재판 결과부터 정리해볼까요? 4년 가까이 이어진 국정농단 재판에서 결국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최서원 씨죠.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 자금 86억 8천만 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사실 실형이 유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선고가 나오고 나니까 현장의 취재진들하고 관계자들이 굉장히 놀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재판에 쭉 들어가면서 느낀 거지만 준법감 시위가 재판에 화두로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집행유예가 굉장히 유력시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원 앞에 포토라인에는 서지 못한 채로 그대로 법정 구속됐는데요. 선고 직후 마지막 변에서 이 부회장은 할 말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눈을 질끈 감고 힘이 좀 풀린 듯이 자리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신 나선 삼성 측 이인재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경제계에서 나왔었던 탄원서랄지 아니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들이 어떤 양형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예측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에는 실효성이 적다, 부족하다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진정성과 노력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준법의가 앞으로 발생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감시활동까지는 하지 못한다고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도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장량감경은 최대한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정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삼성이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이걸 거절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을 고려해서 2년 6개월까지 형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3년 이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있는데 집행유예 선고는 하지 않고 최소 법정형인 5년으로 잡았을 때 그것을 다시 형법 55조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로 장량감경을 한 결과가 2년 6개월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계 반응들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증시도 충격을 받기도 했었고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각계에서도 공식적인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삼성 측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삼성 전자 측은 공식 입장은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판 결과의 내부가 굉장히 참담한 신경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재개는 일제히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요. 전국경제인위원회는 삼성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고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의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점점 미뤄지면서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미중 불확실성과 코로나19 같은 상황 속에서 세계 최대 메모리칩 업체, 스마트폰, 가전기업의 수장 자리가 공백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시민단체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우리 경제 질서에 미친 영향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대법원의 파괴화성 취지에 따르면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부당한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부회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러면 어떻게 신원이나 그리고 이제 1년을 이미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형이 1년 6개월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2년 6개월에서 지난번에 354일 정도를 이미 구치소에서 수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줄어든 1년 6개월 정도만 형을 살면 됩니다. 이제 다른 입소자들처럼 어제 이제 방역 절차에 따라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금은 이제 따로 격리돼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다른 재판이 남아 있어서 사실 1년 6개월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삼성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이 아직 남아 있는데 원래 14일에 두 번째 재판이 이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뒤로 늦춰지면서 아직은 기약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니까 벌써부터 사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분식회계 의혹 재판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면 얘기를 꺼낸 것은 아직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형기가 끝나더라도 사실 문제인 점이 있는데 이 특경과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5억 원 이상 횡령이나 배임을 한 저지른 경우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관련된 기업에는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형의 경우에는 이제 징역이 끝난 이후까지 제한이 되는 거니까 이제 1년 6개월에다가 5년을 더해서 6년 6개월 동안 삼성전자에 취업을 못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면 직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측이 결과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도 시나리오가 좀 존재하긴 하는데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하의 선고형은 양형이 부당하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재상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재상고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가게 되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인재 변호사도 삼성 측에서 이제 재상고는 판결문을 좀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칫 최악의 경우에는 총수 부재가 6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 위기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뉴 삼성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라는 기사들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기사를 비롯해서 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다만 또 한편에서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총수 한 명 없다고 해서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수감됐을 때도 당시에 삼성그룹 워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오히려 더 잘 나갔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랬었죠. 지금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장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전문 경영인들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 오너가 좀 주인인식을 가지고 한 10년, 20년, 30년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번 구속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면 삼성이 한 2년 이상 계열사 최고 경영자 또는 임원들 인사도 못하고 그 기간에 대규모 투자나 구조조형 같은 것들이 전부 멈춰섰었거든요. 당장 하루하루 경영이야 전문 경영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사업 구조를 바꾸고 또 심각한 구조조정은 기업 총수들만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고요. 실제로 삼성은 지난 2016년에 하만을 인수한 이후로는 대형 M&A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합병 의혹이 있으면 해소하고 국정농단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죄값을 치러서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발언인데요. 일각에서는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법정 공방을 벌여야 된다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삼성이 과연 총수부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장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